끝이 났습니다. 10초만 빨리 쳐주지. 근데 이제 또 많이 남아있으니까요.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망했어, 망했어. 중국어 해가지고 망했어, 그치? 다들 3분 미팅 재밌으셨죠? 좀 짧긴 했지만. 아, 진짜 짧구나. 3분 진짜 짧더라. 그쵸? 피오씨가 느끼기엔 어땠나요? 희철이 형이.. 웃음 터졌어요, 마지막에. 사보다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. 희철씨 옷이.. 어떻게 된 거예요? 위에, 위에 진짜 여기서 산 거야. 편해 보이네요, 진짜로. 이마토. 아니 옷이 이거 아닌 것 같아. 너무 화려하고. 그리고 나 망했어, 약간. 아니 아까.. 종치기 한 진짜 3초 전에 아, 부담스러워요. 아, 부담스러워요. 아, 부담스러워요. 아, 부담스러워요.